안녕! 동그란 링이 있어요. 동그란 링이 있어요. 동그란 링. 자, 동그란 링을 손에다 넣고 손수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손수건을 동그란 링을 손수건 가운데다가 넣어봤어요. 넣어봤는데 이 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입으로 이 링을 그리고 어? 어? 나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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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왔다! 이거 가르쳐달라고요? 가르쳐줄까요? 정말? 가르쳐주기 싫은데? 가르쳐줄까요? 그래, 오늘 가르쳐주자. 왜 가르쳐주냐고 한번 물어봐요. 왜요? 금방 미용실에서 머리 깎고 왔거든요.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가르쳐줄게요. 좋아요. 자, 손수건을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. 반을 접으면 세모가 되잖아요. 이 세모를 다시 반을 접어요. 반을 접어요. 그러면은 자, 세모가 두 번 됐으면 여기가 세모가 이제 여기 꼭지점이 두 개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. 자, 하나가 있는데 자, 링이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손수건도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링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. 그러면은 여기는 꼭지점이 하나, 여기는 꼭지점이 두 개인데 자, 앞에 있는, 맨 뒤에 있는 꼭지점을 뒤에 있는 꼭지점을 엄지, 검지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는 두 번째, 세 번째에다 딱 갖다 놔요. 그리고 여기서 절대 땡겨도 나올 수가 없어요. 한 다음에 다시 앞에 꼭지점을 잡고 딱 놨을 때 입을 물어요. 입을 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.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돼요. 근데 앞에 부분을 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쪽도 놔보고 이쪽도 놔보면 어떤 걸 놔야 풀리는 줄 알아요? 앞에 부분을, 여기 옮겨진 거를 아니, 원래 잡고 있던 거를 놔야 돼요. 자, 하나, 둘 아, 나갔다. 이해가 가요? 이해 가요? 이해가 갔나 안 갔나 모르겠네. 다시 한 번 설명해 줄게요. 꼭 이럴 때 세모를 잡고, 세모를 잡고, 여기 꼭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잡고, 자, 링을 넣고, 다시 여기 잡고, 자, 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. 안 와요? 다시 해서 입으로 물어가지고, 아, 그, 아아!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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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기는 나만의 공간 마술 작업실이에요. 마술도 그 몇 개 만들 게 있는데, 그거 만든 다음에 보여줄까? 으아? 감사합니다.